네 반갑습니다 미사 써니입니다 쉬운 패턴의 힘 81번째 시간이구요 쉐우위라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여러분 쉐우위는요 우리 할까요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가장 대표적인 표현으로는 우리 춤출까요 쉐우위댄스가 있죠 영화 제목으로도 유명한 표현인데요 상대에게 춤을 권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춤을 출까요 하면서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쉐우위댄스라고 말할 수도 있구요 그 외에도 뭐 우리 나갈까요 하면 쉐우위드 고우아웃 할 수 있구요 혹은 뭐 어떤 표현이든지 함께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쉐우리를 쓸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숙지할까 쉐우위드 홈월드 투게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자 난데없이 등장은 쉐우위라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얘는 윌 이라는 표현하고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윌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항상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둘 다 조동사죠 그런데 이 옛날 고대 영어에서는요 고대 영어라고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옛날에는요 윌하고 쉐이 둘이 같은 의미로 혼용되서 사용됐어요 예를 들어서 I 다음에는 위를 써라 U 다음에는 쉐을 써라 이렇게 규칙이 정해져서 나눠서 사용됐는데요 다시 말해서 미래용 조동사가 윌과 쉐 로 양분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머리가 되게 복잡하죠 윌 다음에 뭘 써야 되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현대 영어에서는 뭐의 완승인가요? 윌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하면 그냥 윌만 계속 쓰면 다 맞죠 그러면 쉐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했는데 유독 이 표현에서만은 쉐이 명맥을 유지하면서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다 위를 쓰면 안 되느냐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위를 쓰게 된다면 추측의 의미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춤을 추게 될까요? 라는 미래에 대한 예상을 해보자 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청유의 권유의 쉐 하고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위를 써도 되지만 다른 의미가 되고 청유를 하고 싶다면 쉐을 써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쉐에 대해서 맞추기 전에 한 가지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현대에 와서 영어의 어떤 영어 가장 널리 쓰이는 미국에서는 쉐이라는 표현이 자주 안 쓰이고 있어요 이거 대신에 다른 표현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How about we dance?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Let's dance 라고도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영어라는 언어가 꼭 미국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공용어라는 입장에서는 쉐은 당연히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어라는 게 어떤 세대에서는 각광을 받고 어떤 세대에서는 어떤 표현이 배척을 받고 하는데요 쉐이라는 표현이 현재 미국에서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를 공부하는 것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쉐을 이용해서 우리 함께 영어를 해볼까요? 라고 말하자면 쉐을 위 스터디 잉글리시 투게더 라고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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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